아..안녕하세요 오늘 이거 깨야 돼가지고 네.. 빨리 시작할려구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 이번에 할 게임 바로 네.. 젤다의 전설 신들의 트라이코스구요 자 주인공 이름 제루다 자 제.. 제루다 집에서 시작 근데 왜 내 피가 달아있냐 근데 오늘 엔딩 봅니다 이거 자 일단 집 옆에 여기 가가지고 네.. 이 친구 요정부터 하나 먹어줘야겠죠 요..세이 부메랑 어제 어제 어 뭐냐 방패를 갖다가 어..몬스터가 내 몰래 삼켜버려가지고 아..C 도망친다 오신다 놈이 이거 위로 가면 됐었나? 고맙습니다. 땅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 조효소님 쿠키 20개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피트포얼 게임 혹시 보내주셨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빙 Archives 아 네, 말씀하세요.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고 너무한거 아닙니까? 아 일단은 이 게임 지금 제가 어디까지 진행을 했냐 여러분들한테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젤다를 구했다가 다시 뺏겼어요 가논인가 하는 맨날 나오는 롱맨계의 닥터와이리 젤다계의 닥터와이리 박사같은 그런 놈한테 젤다를 다시 뺏겼어요 과거의 마을로 가가지고 과거의 세계로 가가지고 과거랑 현재를 넘나들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3,4,5,6,7 이렇게 되어있는 저 칠현자들을 다시 구해야 돼요 칠현자의 그 뭐시기냐 후예들 후손들 후손들인 소녀들을 구출을 해야 됩니다 어제 열심히 구하려고 하다가 내 방패를 뺏겨버려가지고 몬스터가 방패를 먹어버리더라구요 그냥 아니 방패 무슨 방패를 먹어 공신나왔노니 어이가 없어가지고 녹색모자가 젤다인가요? 네 젤다예요 젤다 그래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어제 칠현자 중에 한 명까지 구해냈었죠 칠현자의 후손 중에 한 명 구했어요 오늘 나머지 여섯 명 다 구하고 네 맞고 잡고 젤다야 잘 듣거라 빛가 각각의 세계에 있는 것들은 그 모습이 서로 비슷하다 한 곳에 물건의 모습이 변하면 다른 세계에 그것도 변하게 된다 그래? 그러면 이 세계를 넘나들면서 지금 해야되는거야 설마? 이 세계야 저 세계를 넘나들면서 해야되나 보네 자 여기서 이렇게 나가서 아 빨간 방패만 먹는다고요? 아 그래요? 흠 흠 흠 흠 흠 잠깐만 흠 이거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흠 흠 흠 흠 흠 흠 아 네 오랜만입니다 흠 흠 흠 흠 흠 이걸 당겨야되나? 흠 흠 흠 오오오오오오 흠 dedi 방금 가차돌 magnet 흥했다구요? 아 그래요? 행복 migrant 어떤 게임 가채 돌리셨어요? 아 뭔데 이거 물 방울이 공격을 하네요 여기 딱 봐도 뭐가 있는 것 같죠? 일단 지도부터 빨리 구해야 돼요 어떻게든 오케이 지도 요 밑으로 내려와볼까요? 내려와네 와 딱 봐도 개복잡해 보이죠? 여기도 만만치 않겠구만 네? 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아이고 씨 해주세요 어우 좋지 않은데 이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진 않은 것 같고요 이거 은근히 피가 많이 필요해요 보니까 생각보다 좀 피가 많이 달아 도망가죠 도망가죠 오케이 물이 흐르기 시작했죠 어? 요 옆에도 딱 보니까 뭔가 터뜨려야 되는 것 같죠?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아 그래요? 위험해 보이죠? 위험해 보이죠? 그중에 그 거시기가 있네? 뭐요? 뭐 뭐냐 보물상자가 있네요 일단은 네! 발 닿는 대로 돌아 다녀봅시다 오케이 좋아 어? 뭐야? 첫 채팅 칠 때까지 30번을 실패했다고요? 왜요? 채팅이 제가 안 쳐져요? 반갑습니다 일시적 오류 어쩌고쩌고 떴다고요? 오늘 좀 뭔가 이상하긴 하더라 다들 채팅 안 치고 있어가지고 자 저기는 어떻게 올라가야 될까요? 아니 저런데는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거야? 위에서 떨어져야 되나? 오우쉐이 죽어 죽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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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데 쉬네 안되는건 자 일단 내려가서 이건 뭐 반대쪽으로 가야되다고 왓드 별로 좋아 보이지 않죠? 어? 어? 저거로 들어와있었네 못들어가네 여기로 가야되나? 어우씨 뭐야 아 시골가 오겠습니다 요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요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요기 요런식으로 오우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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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구요 좋아 완벽해 아직까진 네 이곳저곳 잘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우새끼 저거 죽여야되는데 저거 힘내죠 오케이 잡았고 뭐야 이게 안맞아? 아무 재단은 꼼수 모르냐고 물어보셨는데 투월치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 아니면 벌써 쓰지 않았을까요? 오오오 어디로 가야되는거냐고 오 여기 열리네 오오오 오케오케오케 내가 잘못 요렇게 갔다가 다시 들어가서 혼쭐을 내주도록 할게요 오늘 쿠팡 없냐고 물어보셨는데 없습니다 오오오와우 뭐하는 짓이야 이거 오오오 히스쿠도 이거 무서운짓하는데 빨리 더러운 심간을 혼내주고 난 다음에 빨리 어 뭐냐 이 세상을 구해야되요 오 엠 오 좋아좋아 아주 좋아 여기로 떨어져야 되나? 여기로 일단 떨어어 잠깐만 떨어지는 게 맞겠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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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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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되는 줄 알았어 알아버렸어 아 어 얘네들 무섭게 때리냐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이틀 끝 끝 끝 끝 끝 끝 연기 저기로는 어떻게 가야되지? 어 이거 막아버리면은 못가는데? 아 이쪽으로 나갈 수 있나 지금 와서 돈은 별로 필요가 없죠 돈은 이제 그닥 필요가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건 요정 요정이 중요합니다 일단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떨어지면 되지 않을까요? 요기로 쇽 떨어지면은 오케이 킬이 열렸죠 야 돈 말고 돈 말고 오 큰 열쇠를 얻었다 개꿀 시골 올라가시는 분들 꽤 있나봐요 네 여러분들 설에서 집 어 설에 집에서 보내시는 분들 여러분들 혹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다들 만나러 가나요? 누구 만나러 가나요? 나는 우리집이 큰집 오 뭐야 이거 이거 늘었다 줄었다 이거 뭐냐 한번 사용해볼까 뭐야 아 아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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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았어 오오 좋아 이렇게 갈 수 있냐 설마 오오 오오 거시기가 생겼네 좋은 아이템이 생겼죠 야 근데 이거 좋지 않아요 이거 좋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 지내 왜냐 저한테는 요정이 두 마리 있거든요 아직 보스전은 아닐 거 같아요 보스전일 수도 있고 한 번 볼게요 보스전 아직이죠 네 1층 쪽은 지금 제가 다 돌아다녀 봤고 지하 지하 2층은 지금 안갔네요 보니까 지하 2층이랑 여기랑 좀 네 이어져 있을 거 같은데 현장 구하러 가는 건 왜 이렇게 저 맵이 이렇게 그지같이 만들어놨냐 죽어 아주 좋고요 자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칫 박아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오케이 왠지 저기로 가야될 거 같은 느낌 여기 여기 먼저 일단 가볼게요 잡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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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아니고 벽이 뚫릴 거 같은 곳은 없죠 벽이 뚫릴 거 같은 곳은 없죠 설마 여기 뭐있냐 이거 뭐있냐 이거 왠지 부셔야 될 거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아니면 망치로 갔다가 깨부셔야 되나 뭐있냐 어디로 가야 하옹 아 어 이거는 반대로 가야되나 보네요 이 수로에 물을 빼야되 아 이 물을 갖다가 빼야될 거 같네 반대로 와야되네 오케이 오케이 뭔 말인지 알았어 이해됐어 렛츠고 뭐야 얘네들 왜 다시 살아났어 아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벌써 알았어 여기로 가서 죽이고요 자 여기 까가지고 요렇게 물려주고요 아 안녕하세요 맛있는 음식 많이 먹었냐고 물어보셨는데 돈가스 먹었습니다 돈가스 영절에 돈가스 광명시장 가면 한장에 천원에 파는 돈가스 네 넘어 먹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킬이 열렸고요 한번 볼까요? 안으로 들어가볼까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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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일단 해야될 게 있어 명절에 돈가스라 일본인답네요 돈가스가 일본 음식이에요? 아니지 않아요? 아니지 않아요? 일단은 네 돈이 잔뜩 나왔는데 네 뭐 이건 쓸데없는 것들이죠? 아 여기랑 이어져있네 아 여기랑 이어져있네 돈가스라고 한 적이 없는데 돈가스라고 했는데 아씨 돈가스면 제가 일본 음식이라고 얘기하겠는데 아 아 뭐야 저거 돌아간다고 저리가! 어우 씨 죽을 뻔했다 뭐야 여기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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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라고 했는데 돈까스 오케이 일단은 저게 어떻게 가야 될까 어떻게 가야지 잘 갔다고 소문이 날까요 여러분들 뭐야 여기가 지금 지하잖아 아직 안 죽었어요 여러분들 불편하지 마세요 아 여기 길이 있네 역시 지도를 잘 살펴봐야 돼 풀피 되기 직전이죠 이제 보스죠 여러분들 벌써 뭐지 쉽네 제가 볼때는 요 아이템을 얻었으니까 요걸 갖다가 써야되는거 아닐까요 아 잠깐만 아아 잠깐만 와씨 여러분들 세대나 맞았어 뭐야 애들 왜 안죽어 어 오우씨 장난치나 너도 왜 안죽는데 오케이 자 여기여기여기 띠완쿤 띠완쿤 내일 토시코시 소바에 카가미모찌 먹는거냐구요?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오 슈퍼마리오 슈퍼마리오 역시 이렇게 아 이렇게 패야되는거구나 오케오케오케 오우 오우 뭐하는듯이야 뭐하는듯이야 여러분들 보통 근데 아이템을 새로 얻잖아요 아이템을 새로 얻고 나면은 이렇게 아이템을 사용을 잘 해가지고 오우 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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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진영을 무너뜨려라 허텨어라 아 내 마시 오우야 이거 큰일난데 이거 해치웠나 타이머 타이머시킨거에요 자 두번째 현자 얻었죠 일곱명의 여자 중 두명의 여자를 지금 구출했어요 두명째 영롱하군요 제로다 당신 덕분에 마족선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트라이포스는 그것을 접한 자의 소원을 들어줘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그렇기 때문에 성지에 있는 그 장소가 선택된 자에게만 전해져왔죠 그런데 그것이 도중에 중단되었고 다시 성지를 찾아낸 것이 가논드모후 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는 빛의 세계로 돌아오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생각났어요 당신 용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마옵가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브라산의 마옵진이 다른 곳에서 몇 개 있어요 헬브라산의 마옵진 자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제대로 들었나요? 응 아 알았어 알았어 이거 이거 그러면은 원래 세계로 돌아가요 일단은 여러분들 원래 세계로 돌아가가지고 그 뭐냐 하트 제가 온몸 거 하나 있었거든요 하트 먹으러 가자 하트 이거 물인데요 물가였는데 물가에 하트 있었거든요 어디였지 물가에 하트 하나 있었는데 제가 못 먹었었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못 먹었었는데 아마 요거를 쓰면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아 저기다 저기다 여기서 오른쪽 뭐 난 저 거시길 먹고 싶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니야? 이렇게 먹어야되는거 아니었어? 저거 어떻게 먹어야되지? 저녁 네 저 네 돈까스 먹었습니다 돈까스 돈까스 아니구요 돈까스 돈까스 뭐야 이거 어떻게 먹어야되요 저거? 가능해? 어 설마 여기서? 아 진짜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저거 어떻게 먹어야되는데 저거 어떻게 먹어야되요 저거? 이거 먹고싶은데 이거 이거 어떻게 먹어야되요 이거? 어떻게 먹어야되요 이거? 어떻게 먹어야되요 이거 못먹나? 힌트 드릴까요? 네 힌트 주세요 어떻게 먹어야되요? 저거 어떻게 먹어야되요? 아 다크홀드에서 거울타야된다고?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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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습니다 레츠고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짱구를 잘 굴려야되는 게임이었어요 자 짱구를 열심히 굴리러 갑시다 아 일단 여기 왔으니까 그것 좀 먹으러가자 별미를 먹으러가야겠죠? 바로 요정고기 자 요정고기를 먹으러갑시다 자 하나 먹어야지 짱구를 굴릴거라고 애 괴롭히네 애 괴롭히는게 아닌가 가자 아 오우 오우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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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아래로 요정 어떻게 먹나요? 일단 날개 떼고 네 털부터 제거를 해야겠죠? 매우 잔인한 이야기입니다만 요정 어떻게 먹나요? 딱 손질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자 자 오케이 좋아 하트 지금 네 또 하나 채웠죠? 개꿀이구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디로 가야되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디로 가야되는지 한번만 보여드립니다 어디로 가야되냐 하트 밖으로 올라가야되냐 식기 식기가 이거 어떻게 먹어버리는 놈 아니에요 이제 나 죽이니까 난 죽이네 이거 죽이네 나 죽이네 이거 죽이네 죽이네 이거 죽이네 이거 죽이네 이거 제가 볼때는 그냥 다시 얼레생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거기서 다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여기서 왼쪽으로 이제 뭐 딱히 제가 또 하트 조각을 찾을 곳이 없거든요 일단은 신간의 우선 현재 우선을 구출하는 데 집중을 합시다 이스도 아니고 신간의 우선이라고 말할 뻔했네 자 저기 세번째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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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0시 방향에 있죠 이 친구를 혼쭐을 내주도록 할게요 이거 뭐 어떻게 가야 되냐 여기서 갈 수 있나? 아 아 아 아 아 거기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 와 넘어갈 수 있네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오케이 혹시 새로운 아이템을 얻었으니까 이걸 사용해서 넘어갈 수 있는 거였구만 5구에서의 신노스케라 근본없는 짱구 괴롭히시는 건가요? 물어보셨는데 짱구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쪽으로 일단 이렇게 쭉 이동 이거 그리고 병이 4개까지 있다고 하는데 병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 건가요? 아 좋아 아 당신의 얼굴에 안 좋은 형상이 나오고 있군요 저면 저보는 게 어때요? 저봐 한번 돈도 많으니까 주문을 외워보자 이야발라바 히야 뭐야 대장간 뭐라고? 제대로 못봤어 히트를 뭐 줬다고 그러죠 일단은 여기 저 오른쪽 위에도 집이 하나 있죠 여기 한번 가볼게요 결정적 힌트? 망토를 입은 자에게 하트 조각을 양보한다 히트 왜 양보해 미쳤어 아 얘 뭔데 이렇게 아파 저 하트 조각을 먹어야 되는 것 같은데 오케이 여기 왠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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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예전에 묵수집이었나? 이런 위험한 세계에서는 무언가 물건이 필요하겠지 원하는 것을 골라봐 싫은데 또 저 상맛네요 흐리 유우 우? 우пов 요정을 먹어주고요 어 오 여기를 어떻게든 잘 통과해야지 저기 지금 현재 구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나보네요 여기 상대하는건 뭐 1도 아니죠 던져 들어가서가 중요한거죠 뭐지? 이쪽이 아닌가벼 이쪽이 아닌가? 이쪽이 아닌가? 일단 안으로 들어갈 수는 있죠? 여기서, 여기서 바꿀 수 있나? 이제 와, 고마워 들어갈 수 있어 저리가 저리가! 이 뒷값 뭐야 이거 조명이다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바꾸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긴 한데 들어가면은 이거를 가져올 수가 없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아무 의미 없는데 이거 기회 끊긴 데서 해야 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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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드리면 혼나는 거 아니야? 닭이랑 비슷한 존재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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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냐고, 일단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뭐야 이거. 일단 던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성공한 것 같고요. 어. 오케이. 최대한 피를 안달게 하면서 갑시다 콩파스를 일단 얻었대요 시도를 찾아야되는데 뭐지? 콩파가 불로 지져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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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 비밀장소같이 구멍이 하나 뚫려있네요 일단 여기로 가봐야될 것 같고 저 친구를 혼내주려면 역시 폭탄이 짱이죠 빵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지도 지도 찾았죠 또 어디로 가야하고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따 던져 복잡하네 어디로 가야할까 네 여기다 이쪽으로 안가봤죠 네 여기야 여기 어딘가에 보시기가 있을거야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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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진짜 안 됐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요래요래요래요래 잘 싸가지고 혼내 주구요. 혼내 안 잡히게 조심하여 주고. 여기 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열쇠 하나 주셨고. 미는 거 없는 것 같구요. 어? 안 열었어? 뭐지? 안 열었어? 안 열었어? 안 열었어? 일단 잡혀봐 음 첫 쪽에 길이 있구만? 잘 가시고 여기 길이 있네요 뭔데 이건 닭 마구 쳐가지고 수십마리의 닭을 보고싶다고요? 그거 어제 보여드렸습니다 닭한테 죽었어요 이게 대략 어디쯤일까요? 한번 잘 생각을 해서 떨어 줍시다 왠지 여기 저길 것 같다 저기 저 지금 입 벌리고 있는거 저거 저기 아닐까요? 저기로 들어가면 딱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다 여기가 어디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닌거 같은데 스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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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아 아닌거 같지만 뭐 그래도, 네 일단은, 네 네, 보시기에,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